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1요인 실험에서 각 수준 간의 모평균 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묻고 있다. 그러면 1요인 실험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생각이 나야 되겠죠. 어떻게 되었냐면 1요인 실험이니까 A1도 있을 수가 있고 A2가 있을 수도 있고 A3, A4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각 수준의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낸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1요인 실험인데 여기서 모평균 차에 대한 95% 신뢰 구간 보고 유의한 차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1하고 A2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A1하고 A2 간의 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X1도뜨 바가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X2도뜨 바가 될 것이고 이게 점추정치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T에 1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들어갈 것이고 루터 반복이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R 반복이 일정하다고 보고 R분의 2VE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그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 구간은 모평균 차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값하고 뒤에 있는 이 값을 비교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뒤에 있는 값이 앞에 있는 값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죠? 뒤에 있는 것보다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더 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지.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최소한 이게 앞에 있는 이 평균치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최소한 이 뒤에 있는 값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야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절대치를 씌웠을 때 최소한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최소 유의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유의한 차이가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 이것보다 크지 않게 되면 평균치 차이가 이것보다 크지 않게 되면 여기에서는 0을 포함하게 되잖아. 그죠? 0을 포함했을 때 우리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게 더 크다라면 절대 0을 포함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0이 포함된 내용들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0을 포함 안 하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돼 있기 때문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다. 그죠? 플러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플러스 쪽으로 해서 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뒤에 부분을 평균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뒤에 부분을 최소 유의차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있는 평균치 차이는 절대치를 씌웠을 때 최소한 이것보다는 커야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4번 문제는 용어에 관한 문제다. 그죠? 용어에 관한 문제.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 실험 횟수를 널리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용어에 관한 것은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단어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체크를 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험 횟수를 널리지 않고 실험 전체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배치시킴으로써 동일 환경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동일 환경 이렇게 나오면 뭐? 교락법이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동일 환경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교락법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를 더 기억을 하면 교락법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직교배열표를 직교배열 직교배열표를 이용할 수 어떻다? 있다. 있다. 알겠죠? 핵심적인 거는 이 내용이 되겠죠? 있다. 시험에서는 이제 없다. 이렇게 해서 가끔 틀리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교락법은 직교배열표를 이용할 수 있다. 뭐 그거까지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또 하나를 더 기억한다라면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분할법 보시면 되겠죠? 분할법 이것도 이제 정의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단계로 나누어 이렇게 나옵니다. 단계로 나누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걸 분할법 이렇게 바로 찍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단계로 나누는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1차 단위가 나오고 1차 단위 그리고 또 뭐 2차 단위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그죠? 2차 단위 이런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 이 내용은 분할법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분할이라는 걸 말 그대로 나누는 거니까 1차하고 2차하고 나누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5번 문제 4수준인 A와 2수준인 요인이 있다고죠? 4수준이니까 4수준이니까 수준이 4수준이죠? 그러면 A의 자유도는 그죠? A의 자유도는 얼마냐 하면 4수준이니까 3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L-1 이렇게 되니까 3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2수준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유도는 얼마? B도 1이고 C도 1이고 D도 1이고 F도 1이고 그리고 A 곱하기 B가 있네요. A 곱하기 B 같은 경우에는 3에다가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A 곱하기 B 교우작용 요거는 얼마냐 하면 3이 될 것 같고 B 곱하기 C 같은 경우에는 B, C를 곱해주니까 1, 1 곱하게 되면 1이 될 것이고 B, D 같은 경우에는 B하고 D 1,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1이 됩니다. 1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적의 직교배열표로 맞는 것은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직교배열표는 뭐냐? 요걸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3이잖아. 그죠? 일단 3 수준입니다. 4 수준이니까 자유도가 3이고 그리고 요거 1, 1 다 되주면 되겠죠? 3에다가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있다고죠? 10, 11 그리고 12 총 몇 개? 12개의 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 수준계에서 12개의 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1번은 우리가 열이 3개밖에 이게 열의 수자라 그죠? 요거는 행의 수고 요거는 수준수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열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배치 가능한 요인의 수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2개의 열이 필요한데 3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12개가 필요한데 7개도 안 되지 그리고 이런 형태는 없다 그죠?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수준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L 2의 M성이다 그죠? 2의 M성이고 2의 M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요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2수준계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요런 형태는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 요게서는 이제 4번 그러면 요게서는 M이 얼마입니까? M이 16으로 되어있으니까 2, 2, 4, 4, 2, 8, 8, 6 M이 꼬르 4일 경우다 그죠? 4를 넣게 되면 우리가 L16, 2의 15성형 직교배열표를 얻을 수가 있다. 뭐 요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